한자분 요즘도 꿈을 많이 꾸세요? 혹시 어디 불편한 곳은 없으세요? 요즘 몸이 좀 이상해요. 제 몸이 아닌 것 같은 그런 거요. 선생님, 오늘 날씨 좀 이상하지 않아요? 날씨가 이상하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? 글쎄요. 이런 날엔 꼭 누가 찾아올 것 같아요. 누가 찾아올 것 같아요. 오늘 날씨는 오늘 날씨였습니다. 오늘 날씨는 오늘 날씨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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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이 오늘 날씨였습니다. 좋은 하루 되십니까. 오늘 날씨였습니다. 아빠는 아니에요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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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